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유흥 같은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또 놀이를 참 좋아했던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행사, 특히 나랏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아주 급하게 만들어진 한국판 CES가 열렸습니다. 한국전자 IT 산업융합전시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것은 아마 라스베이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쇼를 벤치마킹해서 아마 급하게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임이 첫 번째는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행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살 정도로 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관에서 지시를 하니까 당연히 관련 업체들은 참여를 해야 되죠. 관련 업체들도 충분한 준비가 없이 급하게 부스를 만들고 참여했기 때문에 일단 현장의 분위기는 썰렁함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품 작품들이 준비가 제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출했습니다. 큰 넓은 공간에 충분치 않은 그런 업체들이 참가하고 그 업체들도 대부분 한국 업체들이고 그렇게 참가해가지고 행사를 한 겁니다. 누군가 예산을 썼겠죠. 예산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예산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눈이 먼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CS가 열리는 날 전국의 중앙지하고 경제진은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일면에 환하게 대통령이 오셔서 웃는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아주 환하게. 다른 신문들 쪽 보니까 대부분 일면에 다뤄두구면요. 생각 있는 사람들은 참 착잡했을 겁니다. 우선은 그런 행사를 준비하면 좀 야무지게 어차피 돈을 쓰는 거니까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업체도 있고 중국 업체도 좀 초청을 하고 그래서 야무지게 행사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대한 예의죠. 돈을 쓸 때는 아껴 쓰고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 돈을 돌 때 우리가 아껴 쓰고 잘 쓰지 않습니까? 몇 번 생각하고. 세금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죠. 제가 이번에 급조된 CS 모임을 보면서 몇 가지 떠오른 생각은 첫 번째는 왜 이런 이벤트를 그렇게 남발하는 것인가? 전국 차원의 그 많은 축제를 왜 해야 되는가? 그 축제들 가운데 이벤트 가운데 편익 분석에서 그렇게 남는 것이 몇 개나 되는가?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우리는 돈을 물쓰지 않은가? 그 돈이라는 것이 아주 어렵게 벌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급적이면 그 돈이 축적되듯이 한 사이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이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호황이 끝나고 나면 익숙한 지출의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서 그것을 축소, 재조정해 나가겠는가? 마지막으로 정말 한국 사회는 모든 면에서 보면 축적과하고는 거리가 참 먼 사회다. 대학을 보든 어느 분야를 보든지 간에 떠내기 살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규성 장관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새수론, 새 부대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한국에 축적되는 게 없을 텐데 축적되는 게 없으면 성장과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선진사회로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탄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공공 건물을 하나 볼 때나 도로를 볼 때나 뭐를 볼 때 탄탄하다. 그것은 떠내기라는 그런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가 바로 선진사회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사자성은 거라고 봅니다. 실사구시,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나라 차원에서 허례의식을 줄이고, 허장성세를 줄이고, 외화 내빈을 줄이고 좀 더 실질적인 것, 실용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반듯하게 착실하게 축적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